왼손으로 어디든 갑니다. 네, 오늘을 가볼 곳은 캠핑! 네! 그럼 다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강변북로 타고 캠핑! 캔디니! 오늘 파이팅 있는데요? 아, 좋아요. 지난번에 캠핑 코너가 반응이 아주 좋았어요. 그래서 새로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장소는 지난번과 다른 곳으로 이번엔 이색 캠핑장으로 한번 골라볼까 하는데 동혜씨가 가고 싶은 어떤 그런 캠핑장 스타일? 그런 거 있어요? 저는 이런데 좀 가보고 싶어요. 어떤 데? 그 앞에 강가 있고 강가 있고 좀 바다 있고 강도 있고 바다도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물이 있는데 물이 있는 뭔가 그런 것도 좋고 그러니까 아예 강, 바다라기보다 물이 흐르는데 산이 이렇게 보이는 아, 그 어떤 물과 산 어떤 그런 자연들이 좀 이렇게 보여요. 네, 펼쳐져 있는 그러면 그런 거 있잖아요. 캠핑장 시설이 다 잘 갖춰져 있는 데들이 있고 그런 거 없이 그냥 맨 바닥만 있어도 뭔가 그냥 다 상관없는 그런 데가 있고 일단은 초보니까 조금 그래도 어느 정도 그 주변에 좀 살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근데 만약에 캠핑을 너무 제가 좋아한다 싶으면 솔직히 아무데도 없어도 아, 그렇죠, 그렇죠. 좋죠. 그러면 어떤 이색 캠핑장들이 있는지 일단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가평이에요. 가평 바위숲 온 더 락. 저 사진 본 것 같아요. 와, 근데 여기는 여기 진짜 예쁜 것 같아. 이거는 우리 텐트 치는 게 아니라 저렇게 시설이 돼 있는 거나 글램핑? 글램핑. 바위가 많은 잣나무 숲 속에 자리한 캠핑장으로 열기구처럼 생긴 캠핑 텐트가 이곳의 트레이드마크. 그러니까 텐트가 이미 여기는 다 세팅이 돼 있고 장비를 가져갈 게 많이 필요가 없네요. 이런 데는.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서울 인디에이. 여기는 서울인가 보다. 한남동. 한남동에 위치한 캠핑을 할 수 있는 곳이네요. 캠핑용품 매장 건물 옥상이래요. 아, 그럼 그렇게 또 많진 않겠네요. 숙소, 숙발로 할 곳이. 그렇죠. 한 팀. 오직 한 팀만을 위한 텐트가 설치돼 있고 분위기 깡패라고 합니다. 야경도 대단하다고 하고요. 다음은 포천으로 가봅니다. 포천. 여기 좋네, 여기. 포천 해와 달 글램핑장. 해와 달 글램핑장이면 우리 둘이 가야겠네. 우리 투자한 적 없는데. 그러게. 여기 가야겠네. 럭셔리 수상 글램핑장인데 냉정 저수지에 위치해 있어 민물고기 낚시도 가능하고 바베큐장도 마련돼 있어 물고기와 고기 모두를 즐기고 싶은 사람들에게 최적화된 캠핑장이다.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네 번째, 안면도 스쿨버스 캠핑장. 오, 독특화되고 또. 미국에서 통학복스로 운영하던 차량을 국내로 들어와서 멋진 캠핑장으로 변신을 했고요. 캠핑장 이름도 미시시피, 캘리포니아, 버지니아 등 미국의 주 이름을 따서 붙였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은 어라운드 빌리지. 이거는 이제 폐교를 개조한 건데 폐교라는 말에 으스스할 것 같지만 고즈넉한 시골 분위기가 으뜸이며 텐트와 천막을 치고 즐길 수 있는 캠핑존도 마련돼 있고 룸도 대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는 좀 사진을 좀 한번 봐보고 싶다. 이때 한번 봐봐야겠다. 이 다섯 개 중에서 한번 저희 정해보죠. 네. 어디 가고 싶으세요? 해와 달 가야 되지 않아요? 우리? 해달? 네. 해달에 가죠 그러면. 해와 달 가야죠. 포천으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자, 네비를 찍고 네. 동현씨가 한번 네비 찍어주세요. 시동 좀 걸고 있을게요. 알겠습니다. 자, 포천으로 갑니다. 포천, 해와 달, 글램핑장 찍어주세요. 렛츠 고! 렛츠 고! 아, 이게 아직 수리를 못 맡겨가지고 시동이 꺼졌습니다. 해와 달 펜션 야, 이게 야, 시동이 포천 와우 야, 시동 꺼진다 이제 찍었어요. 야, 지금 배터리 없나 보다. 차가 어, 잠시만요. 출발, 출발. 자, 여기, 여기, 여기. 출발은 우리 여기 신사역에서. 복사, 즐거고 신사역에서 저희 출발합니다. 출발하고 어르신께서 우리 닉네임 어르신께서 아니, 차가 퍼지겠는데 슈웨님이 여전히 덜덜거리네. 갈 수 있어요. 차 이래봬도 저희 갈 수 있습니다. 됐습니다. 얼마나 걸려요? 잠시만요. 검색 중입니다. 어우! 1시간 17분! 네, 97km 나옵니다. 어, 포천이 꽤 멀어요. 가볼까요? 가시죠.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